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개미! 불끝! 나미! 송걸! 유기동물과 아이돌의 만남! 급이 다른 착한 챌린지! 어나더! 클래스! 신동! 동해와! 시작합니다! 챌린지를 도전할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폭발력 최강을 자랑하는 아이돌이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강아지와 고양이 연관이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고양이 집상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한옥집에 살 때 아, 한옥집? 네, 한옥집에 어릴 때 살 때 호랑이를 좀 키우려다가 저도 오늘 한 종이 저런 스타일일 거니까 민희 좀 적응해야 돼요 자, 리액션 시작! 아, 호랑이를! 아, 호랑이를! 아, 멋지다 패치 앤 독스 예 독 앤 캣스 호랑이랑 무슨 사건이 그래요? 혹시 멤버들끼리 쉴 때 게임 같은 거 자주 하고 그래요? 오,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많이 했었어요 저희끼리 바니바니도 하고 바니바니도 하고 어, 바니바니? 자, 저기 봐요, 저기 봐요, 저기 어, 어?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맛 당근 당근 바니바니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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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패! 잘 못하네요 잘 못하더라고요 잘 못하더라고요 잘할 거라고 준비 되셨나요? 이 마이크를 좀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점프해져야 되고 어, 예 여기 있으면 숙여져야 되고 자, 3, 2, 1 나에게 투모로 바이 투게도란 사랑 오케이 내 잠옷 색깔 파란색! 최근 구매한 물건은? 셔츠 다음 앨범은 언제쯤? 비밀 비밀 오케이 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은? 눈을 감는다 내가 팬이라면 좋아하고 싶은 멤버는? 키니카이 내 신발 사이즈는? 80 도전하고 싶은 헤어 컬러는? 80이요? 핑크 나만의 인생 영화는? 어거스트 워시 오케이 킨덩도 좀 당근 주세요, 귀여운 표정으로 하나 하나 오케이 러너웨이의 중 도망갈까 해주세요 도망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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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네오판 오케이 아까 부른 노래 제목은? 잘한다 오케이 요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어? 공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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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리즈 멤버는? 연준이 오케이 김치찌개 스파게티 9 김치찌개 8 7 6 지금 이 순간 4 1 2 2 2 2 2 2 2 3 3 3 자 과연 몇 개를 성공했을지 19개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 프로에 포함해서 19개인가요? 자 얘기 들어볼게요 마지막 걸 인정인가요? 안인정인가요? 노인정이에요? 2 2 2 3 아 아 저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운을 띄워드릴테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이행시를 지으면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아 아 아쉽게도 누가 봐도 한탄이 나온다면 실패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아 자 멤버들 상의하지 마시고 아 네 퇴근해야 해서 아 아 아 힘들어 자 하나 둘 셋 뭐 뭐야 여러분 오 이렇게 짧게 같다고 자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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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리 진짜 슬퍼 우리 수빈 씨가 아이스크림 하는 순간 저쪽 스태프분들이 저희 매니저분들과 본인들 스타일리스트 뭐 이렇게 분들이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돌리셨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음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챌린지로 넘어갑니다 먹방 먹방 퀸 아 근데 이게 먹는 소리로만 다 맞죠 그 그럼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가능하지 않아요? 자, 동혜 씨 눈 감아보세요. 제가 소리만 내볼게요. 어떤 음식인 맞춰보세요. 라면. 정답. 이것보다 다 맞춘다니까.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먹어볼게요. 정답. 제이홉. 정답. 아, 정확히 맞추잖아.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니, 완벽하잖아요. 자, 맞춤 멤버를 정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휴닝카이가. 휴닝카이가. 예. 도전을 좋아하네. 그럼요. 근데 맞추는 게 자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아니, 멤버들의 의견은 어때요? 잘해요? 아... 믿어보겠습니다. 그럼요. 아니, 갑자기 멤버들이 어떻게 할 때 다 화음을 넣고 시작. X 아니죠? X 아니에요? X 아니에요? X 사람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 한 분 앞으로 나가서 앉아주시고. 동혜 씨. 네. 포를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장치로 막아주실 건가요? 제 손가락으로. 제 손가락으로. 제 손가락으로. 그것도 괜찮지? 어떻게 이쪽으로 막아줄까? 이쪽으로 막아줄까? 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포가 소중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대박이다. 자, 한번 써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써야죠.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라. 샤라랄랄랄라. 자! 여러분 잠깐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를 하세요. 소빈 씨 자꾸 식사하시는데 괜찮나요? 예. 이럴 거면 밥도 좀. 아니요. 햇반 하나 대워드려요. 자, 저기 아직 드시지 마시라니까요. 자, 준비. 시작. 라면. 아니에요. 라면 아닙니다. 자,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테스트푸드인가요? 자,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예. 먹는 소리를 들려주셔야 돼요. 아, 중국집에서 파나요? 주마요리 아니에요? 쫄면. 쫄면 아니죠? 비빔면. 비빔면 아니에요? 냉면. 아니에요? 이대로면 실패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기름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좀 이런 힌트를 주셔야 돼요. 다음 사람으로 일단 넘어가요. 다음 사람으로 일단 넘어가요. 다음 사람으로 일단 넘어가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요. 자, 준비 시작. 라면. 라면인데 조금만 더 자세히 맞추셔야 됩니다. 신라면? 땡. 네. 뭔가 이렇게 뚫리는 소리가 하나 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자, 다 드세요 빨리. 드셔야지 막 소리가 납니다. 뭔가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질문하셔도 돼요. 연준이 형 맛있는데 막 씹고 있잖아. 아! 연준이 형! 연준이 형! 네? 버블티? 정답! 버블티 하나 맞췄어요. 하나 맞췄어요. 자, 하나만 더 맞추면 돼요. 야, 내 거 맞추는데. 범규 형이 맞추면 돼. 범규 형이 진짜 맵다니까. 범규 형이 진짜 좋아해. 맵고. 뜨거워. 패스트푸드고. 자, 이 정도면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야, 어제 형님 빼고 우리 소면이. 야, 어제 우리 먹었던 건데? 두랜지. 그리고? 나 잠시만. 범규 형 맞추겠어. 오, 자! 범규 신 걸 맞춘다고 합니다. 과연?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둘 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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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가서 찍어서 보내줄래? 한초 남았어 5초 남았어 우리가 챌린지에 성공하면 유기동물들에게 엄청난 재료가 듬뿍 챌린지에 실패하면 상상하기도 싫어 뭐라고요?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고요? 바로 여기에 접속하면 끝 엄청난 선물 이벤트로 고고 저희들과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있는 기부증서를 보내드립니다 꼭 할 거죠? 착한 챌린지! Another Class! 계속 개어개 따라지기 싫은 너와 케놈 미협해 키고 구민, 키고 구경, 계속 네 옆에 변의 자리 그래 네 옆에 변의 자리 친구들은 말하겠지 맨에 절대 상상 못하지네 애교 깜찍되고 무관심한 애도 내가 칠한 여건 말할 지낼 때도 그 강아지를 안에서 나는 나만 있으면 I wanna be a sprained 떨어지기 싫어 너와 anti-be-cop 다시 사 decent했고 계속해서 네 옆에 변해 자리 그래 네 옆에 변해 자리 계속 ok ok 떨어지기 싫어 너와finder Prince 키 verg프고 느끼고 이 옆에 변해 자리 그래 네 옆에 변해 자리 지금 시작하는 영상이 mines 빛을 송송 난 빨갛고 파랗게 빛이 나 나는 나만 있으면 I wanna be a friend 나를 뛰기 싫은 나와 can I be a fan 집 다시 가늘 계속해서 네 옆에 변의자리 그래 네 옆에 변의자리 계속해 I get it 나를 뛰기 싫은 나와 can I be a fan 키던 구긴 키고 구긴 계속 네 옆에 네 옆에 변의자리 그래 네 옆에 네 옆에 변의자리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Let's play forever I just wanna be a star 감사합니다.